안녕하세요. 팝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사이코패스를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참고할 책은요. 사이코패스 내우과학자이고요. 저자는 제임스 펠런입니다.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사람들이 몇 있죠?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런 사람들을 모두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어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이코패스 진단을 확정지우려면 여러 판단기준이 있지만 대인공감의 부재라는 점에는 정신의학자들도 모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인공감의 부재라고 해서 사실 모두가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사이코패스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소시오패스라고 있죠? 이런 소시오패스들은 타인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소위김술을 자주 쓰지만 폭력을 행사해서 정가자가 될 만큼 무분별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괴팍하지만 반사회적 성향을 갖지 않은 사이코패스가 주변에 얼마나 존재할까? 사이코패스의 뇌를 연구하던 이 뇌과학자 제임스 펠런이라는 뇌과학자가 우연히 자신의 뇌의 스킨 사진을 보면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를 했습니다. 사이코패스 뇌과학자의 저자도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뇌 구조가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반사회적 행동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명 중에 2명 정도 비율, 그러니까 2%죠. 1%에서 2% 사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비율로 사이코패스가 함께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변에 2%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공감은 이들이 못하지만 마음 이론이라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공감을 못해도 동정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어. 자동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쓰러져 가는데 사이코패스는 가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인공호흡을 하거나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숨을 잃거나 아니면 앰뷸런스를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느낌이 없이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그냥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동정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아팠고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 이런 느낌은 이런 공감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고통스러운 사건이 닥칠지 예측하는 능력과 그 사람을 도우려는 의지의 결합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이 발달하기 전만 해도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불안정해서 공감을 모르고 남을 조종하는 방법에 능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PET 스캔이라는 걸 하고 이 사진으로 대조 샘플 어떤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세포의 기능, 조직세포, 기관세포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관계 사이의 상호작용 이런 것은 사이코패스 날마 타인을 이용해서 계획하고 범죄를 실형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유전자 역할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죠. 현대과학의 발전은. 남성이 왜 여성보다 많은 비율로 사이코패스가 발생하는지 알려줍니다. 남성은 어머니에게서 단 하나의 X염색체를 물려받잖아요. 저기능의 변종의 유전자를 상쇄할 다른 유전자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X염색체를 부모에게서 모두 하나씩 받잖아요. 그래서 상쇄할 다른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성은 남성만큼 전사 유전자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습니다. 전사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사이코패스 기질을 나타내는 DN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질 확률은 약 30%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성은 30% 곱하기 여기에 30% 가질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X 두 개의 염색체가 있을 때 여기에 30% 여기는 나타나지 않을 상쇄를 한다는 거죠. 두 개가 합쳐져서 그래서 30% 30% 그러니까 9% 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9% 확률로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보유하는데 남성은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30%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전사 유전자가 사실은 사라지지 않고 인류 역사에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난 살해하고 이러면 분명 이런 집단에서 배척당해서 그 유전자를 복제를 하지 못하게 돼서 사라져야 될 텐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현대 사회까지도. 대부분의 연쇄 살인범은 유년 시절 지독한 학대 아니면 치명적인 유전자 결함을 보여요. 성적 확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애착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런 본성, DNA죠. DNA에 있는 이런 본성과 양육의 사고작용이 없다면 아이들은 무사히 성장할 거라는 거죠. 오히려 애지중지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아예 없애주려는 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사이코패스의 세 가지 조건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화 전두엽 피질, 뇌에 있는 안화 전두엽 피질이 있는데 거기 부분하고 편도체를 포함한 전두엽의 유별난 저기능, 그리고 전사 유전자로 대표되는 고위험 변이 유전자 여러 개를 보유, 그리고 어린 시절 초기의 감정적, 신체적, 성적 확대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이 저자, 제임스 펠런이라는 뇌과학자는 마지막 조건인 어린 시절 초기의 감정적, 신체적, 성적 확대 이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이분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별나요. 그렇지만 자기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서 사이코패스 유전자는 당연히 다음 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전사 유전자가 아주 소수로 남아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사막의 가혹한 조건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이 폭력적인 사이코패스는 부정 내에서 당연히 추방될 수 있죠. 그러면 혼자가 돼서 죽을지도 몰라요. 포직자가 굉장히 많은 위험한 생태계에서 혼자가 된다는 것은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런 만큼 어떤 이런 사람들의 공격성을 제한하고 있는 건 유전이 아니라 문화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성이 아닌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유전인자가 생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인간은 호기심이 가득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것을 호기심이 있어서 도전을 했는데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이런 두려움에 떨지 않아요. 당당히 맞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유일하게 PTSD라고 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전쟁에서 여러 그렇게 전투를 벌이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 동료가 치명상을 입고 그렇게 부상을 당하는 또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게 계속 생각나서 괴로운 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데 겪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사이코패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또 대단한 그런 성향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앞장서서 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공포심에 있어서 그런 무언가를 도전하지 못할 거를 이런 사람들 편도체의 기능상 문제가 있으니까 감정이 그렇게 심하게 농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일?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또 하는 거죠. 이런 사례를 보면 충분히 전사 유전자가 생존할 확률을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도전을 해서 목숨이 없어져서 유전자가 소멸될 수도 있겠지만 성공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할 확률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이코패스가 2% 정도 되는 수치는 인종을 불문하고 일정하대요.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진 개인이 생존에 유리한 건 분명합니다. 그들은 도덕과 윤리의식의 마음에 어떤 타격을 받지 않아요. 일을 해나가는 모습은 또 일반적이지 않죠. 사이코패스는 삶에서 무모함을 맛보고 싶어하는 인간을 대신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반사회적 성향을 나타나지 않는 사이코패스는 어느 정도 인류에게 영향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반사회적 특성이 발현되지 않도록 어린 시절의 양옥은 절대로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오늘 사이코패스 뇌과학자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비율로 사이코패스가 있죠. 이 이유는 당연히 유전자에 있거든요. X염색체라는 곳에 있어서 여성은 이 X염색체가 30%, 30% 보유할 확률이 있으니까 9% 정도로 확률로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보유하는데 남성은 X염색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30% 정도 확률로 이 유전자를 보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유전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이코패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이코패스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전두엽의 유별난 저기능, 전사 유전자로 대표되는 고위험 변이 유전자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는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어린 시절 초기에 감정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경험했냐 안 했냐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어 있냐라는 게 이 세 가지 조건인데요. 사이코패스는 삶에서 좀 무모함을 맛보고 싶어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현재 인류에 그래도 많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인간이 좀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도전들을 대신해서 공감을 잘 못하고 그리고 편도체가 그렇게 막 활성화되지 않고 저기능 되어 있으니까 남들보다 좀 공포심 이런 걸 좀 덜 느끼겠죠. 그래서 인류의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유전자들이 아직까지 인간 세상에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곳으로 팝의 서재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